부천 신축아파트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 확보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가스콕탑 설치 주방 창문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별도의 세탁실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는 안방이고요. 부부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중간방에서 작은 방으로 연결되는 통베란다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에서 다시 한번 통베란다 확인해 보았고요. 메인 욕실이고요. 여월동 정팰리스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